성국이 왜 이래?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강물처럼 흐르렁 감사합니다.